요리의 날이 오늘은 미수활동을 할 건데 집에서 아이스크림 콤부터 이렇게 여러가지 맛을 할 거예요 근데 먹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보여줘 봐 여기 이건 뭐예요? 무슨 그림이에요? 아 라푼젤이에요? 여기 보여주세요 라푼젤 그렸어요? 눈코입도 그려주세요 엄마는 수국을 그려볼게요 우리 좋아하는 귀여워 귀여워? 응 노래 엄청 많이 뻥뻥해 우리 아빠는 지금 요리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누워주라닌데 난 왜 보석발을 하겠어요 우리 이쁜 주원이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엄마 마음을 잘 알아주는 우리 주원이 엄마 이리 와보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도 잘 기억해주는 주원이 꼭 안아주고 꼭 안아주고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요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요 하면서 안마도 해주는 우리 주원이 동생도 잘 챙기는 우리 주원이 소이를 더 진지하게 엄청 열심히 그리고 있다 아 아이스크림 뿌릴 때 대충 아이스크림 뿌릴 때 대충 아이스크림 뿌릴 때 대충 우리 아이스크림 뿌릴 때 대충 하면 돼요 왜 난 왜 소리마저 가슴에 붓거도 아몬드가 들어가 있어 아 아몬드 그거 있잖아요 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? 그냥 사인펜으로 해요 그러면 면봉으로 하지 말고 수혜리도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오빠처럼 물로 말려야 돼 아이스크림 이제 말릴게요 노래 좋아요? 쟤리 노래 어때? 노래 좋아요? 네 최고예요? 뭐 만들었어요? 아빠한테 줄 거 만들어줬어요 아빠한테 선물할 거예요? 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안에 멋있어요? 카메라요 보여줄 수 있어요? 아니요 테이프로 붙여놔서 보여줘요 그래요? 카메라 그렸어요? 네 아빠가 볼 때 엄마도 보여주세요 네 아빠한테 갑자기 왜 선물을 했어요? 아빠 생일 때 깜빡할 수도 있어서 미리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빠 생일 때 깜빡할 수 있으니까 미리 선물을 주는 거예요? 아빠 생일 때 깜빡할 수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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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을 쓰고 있어요 그래요? 이따가 주헌이가 준비한 선물 기대할게요 네 주완이가 만들어준 카메라에요. 와 이쁘죠? 찰칵 찰칵 와 자기 좋겠네 너무 좋아요 아까 나한테 아빠 무슨 색 좋아하냐고 묻더라구요 파란색하고 파란색으로 칠한거에요 엄마 선물이에요? 수다투에요 해바라기 꽃이에요? 엄마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색칠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색칠했어요? 고마워요 우리 주완이 알러뷰 고마워 고마워